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청소기죠. 물청소기 워시존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진흙부터 풀부터 흙까지 바닥에 흥건히 더러워졌습니다. 한 번만 쓱 밀어주시면 청소됩니다. 바로 한 번 밀어볼게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건더기까지 한 번에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눌러붙어 있어요. 그러면 물 공급량을 내 마음대로 3단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쭉 하고 제가 지나가 볼게요. 심지어 풀까지 빨아들여요. 진공 청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로 저희가 이렇게 이물질을 걸러들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한 바닥을 맨발로 왔다 갔다 해도 다시 발자국이 생기는 게 아니라 뽀송뽀송해지는 거고요. 그냥 앞쪽으로 그대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너무나 간편하죠? 전혀 무겁지도 않고요. 그대로 가볍게 쓸어주면 끝! 뽀송뽀송하게 청소가 되는 거, 액체와 액체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도 진짜 쓰면 쓸수록 놀라운 게 바로 이 워시 지원의 기술력입니다. 이렇게 진이겨져 있는 건더기까지, 그리고 액체까지, 냄새나는 이런 액체까지도 쭉 빨아들입니다. 보이세요? 깔끔하게 닦이는 거고, 옆으로 지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쭉 보세요. 쭉 보시면 삽시간에 우리 또 사랑스러운 왈츠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누르기 전에 그냥 청소하면 끝납니다. 보셨어요? 그 사이에 청소는 끝났고요.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물기가 진짜 삽시간에 말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청소했었던 오수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수통에 분리가 됩니다. 이러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냄새날 걱정이 없게 밀폐형으로 쭉 들어가 있고, 위에는요, 물통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해드립니다. 펌프로 빨아들여서 오수통으로 걸러들이다 보니까, 다 실시간으로 모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건더기 트레이로 저희가 안에서 다 걸러드립니다.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고밀도로 정말 촘촘하게 있는 마이크로파이버가요. 액체부터, 그런 건더기까지 다 훔쳐드립니다. 듀얼 브러쉬로 밀어주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적 없이 깨끗하게 세척되는 영상,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기가 발을 잔뜩 더럽히고 나서, 그냥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침대 밑까지도 물걸레 청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온도로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머무르는 온도가 55도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두피 보호 모드를 끄는 순간,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와, 지금 보이세요? 막 70도, 60도, 80도까지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두피 보호 모드가 없었을 때, 온도가 끝도 없이 올라가면서, 정말 뜨거워지는 모습 보시면, 이게 우리 집 딸아이 두피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너무너무 또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젠틀 드라이 노즐인데요. 제가 그대로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젠틀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 하실 때 거부감 없이, 간편하게 사용이 되면서, 빠르게 건조되는 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 보이세요? 그래서 확실히 찰랑찰랑 거리는 머리걸, 그러면서 건조가 빠르게 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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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